네 오늘은 창의 놀이 시간인데요 부채를 한번 구입해서 거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 볼 거에요 오늘은 부채를 제가 작은 거 큰 거 대중소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큰 거에다가 한번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부채 큰 거 그 다음에 수채화 물감 팔레트 먹물 이렇게 이제 그리고자 하는 나무를 미리 한번 그려 봤어요 이렇게 생긴 나무를 부채에다가 그릴 건데요 부채에다 그리려면 조금 문제가 있죠 부채는 살에 화선지가 붙어 있는 것이라 또 배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화선지에다 그리는 거랑 또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채살 때문에 한번에 부채 제대로 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네 나무가지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지가 있는 거 만들어 보시고요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아 네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 주셔야 되고요 자 약간의 그 나무가 오래된 그런 고무나무의 표현을 하고자 지금 나무를 그려보고 있어요 네 왜 중간에 다 먹으러 치를 안 하냐면 잠시 후 보시겠지만 나무에도 어떤 문이라든지 이런 결을 살려줘서 조금 더 세련된 멋있는 나무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죠 네 부채살이 총춤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저렇게 목선이 잘 안 가겠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손질을 해서 선을 한번씩 더 가서 그 선을 예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꼭 완전히 다 안 채워줘도 충분히 그런 느낌은 나타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정동욱이 개인 생각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관건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흰 부분을 이렇게 올리브색, 그린색, 그린색이죠 그린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칠해주면 조금 더 그 나무에 이끼도 낀 느낌이 나고요 조금 나무가 오래된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세련되어 보이겠죠 네 그래서 고목나무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작가에 따라서 그림 그리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 따라서 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하지만 정동욱이 그리는 것은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꽃을 그릴 거예요 꽃을 그릴 건데요 꽃에는 약 세 가지 정도 톤으로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서 붓의 끝에 하나 둘 세 가지 그런 농담이 함께 나올 수 있게끔 붓을 잘 살려서 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채살을 완전히 쫙 핀 다음에 꽃을 하나 둘 셋 네 셋 밑에서 또 받쳐주는 게 또 있어야겠죠 하나 둘 보통 다섯 잎으로 그리기도 하죠 다섯 잎으로 그리면 웬만한 꽃은 거의 뭐 다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금방 막 꽃이 폈죠 네 제가 살짝 편집을 좀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꽃망울도 한번 그려보고요 꽃망울을 꽃 위에다가 그리기도 하는 것은 아 지금 붓에 이렇게 뭐가 묻어 가지고 살짝 닦아주기도 하고 자 꽃망울 이렇게 붓터치로 찍어만 줘도 꽃봉오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나뭇가지 마지막에는 꽃봉오리를 그려주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뭇가지 끝 이렇게 하나하나씩 찍어줘서 꽃망울 내 꽃이 필거다 피고 싶어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서 또 꽃 좀 부족하자 싶으면 다시 한번 손질을 해서 크기도 크기 발언스도 한번 같이 맞춰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꽃이 우리가 폈을 때 대체적으로 꽃이 활짝 핀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네 맞아요 만개라고 해요 꽃이 만개했다 라고들 하죠 아마 꽃이 만개였다고 하는 표현은 그 꽃을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서 그냥 만개 폈다고 그래 해서 만개가 아닌가 라는 쓸데없는 제 생각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네 맞으면 물론 제가 지금 만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확한 출처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그냥 웃자고 드린 말씀이 있고요 자 꽃봉오리도 이렇게 하나하나 그 다음에 꽃도 피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거는 또 제가 다음에 꽃을 피는 거 꽃만 그리는 걸 한번 별도로 한번 유튜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꽃을 그렸으면 바람에 꽃잎이 날리는 그런 느낌도 있으면 좋겠죠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만개가 폈으면 떨어지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꽃잎이 이렇게 날리는 것도 진하고 연하고 이렇게 칠해줘서 쉭쉭쉭쉭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그런거죠 그림을 너무 잘 그려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검정라인을 멍라인을 다시 잡아주는 이유가 이렇게 삐쭉삐쭉 켜나오고 살 때문에 잘 안된 부분은 살짝 마무리해서 조금 더 나무가지를 나무 기둥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 뭐라고 할까요 좀 웅장하다 그런 느낌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다시 한번 리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지만 지금 거의 200명대가 넘어가지고요 와 너무 신기해요 자 이렇게 나무가지 중간중간 퇴점도 찍어주고요 이게 옹이라고 그러죠 옹이 나무가 잘리고 가지가 꺾이고 하면 이렇게 옹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퇴점을 찍어줘서 나무에 조금 더 오래된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이건 찍는 건 원칙은 없습니다 대신 선생님들이 보시고 적당하게 찍어서 그 느낌만 표현이 잘 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일체적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조금 제가 욕심을 부리자면 나무에 이 목선이 2톤 3톤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면 조금 아쉽네요 그럼 이렇게 이제 꽃이 웬만큼 그려져 있고 크기 작기 작은 거 바란스가 맞아졌고요 그 다음에 꽃잎도 솔솔 날리고 있으니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부분 부분 잘 정리를 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줘서 꽃잎이 좀 살아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꽃잎 가운데 부분을 칠해주고 있어요 꽃잎이 완전히 피기 전에 가운데는 약간 노란색 쪽이 있겠죠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찍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화선지이기 때문에 한두 번 칠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칠해서 그 노란색이 완전히 묻어날 때까지 빨간색 꽃잎이 마르고 다음에 이렇게 칠해주면 조금 더 노란색이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으로 칠해서 농담도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하면 너무 괜찮습니다 이어서 이제 제가 컬러펜 빨간색 컬러펜 가지고 이렇게 라운드 아웃라인을 다시 한번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려줌으로 해서 꽃잎이 피고 이것을 조금 더 윤곽선을 잡아주면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기성 작가들은 이런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게 조금 더 선명하고 잘 보일 수 있게끔 약간의 저는 일러스트처럼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죠 문인화의 전통 문인화의 선생님하고 좀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제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한번 다른 선생님들 유튜브 채널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많은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이것처럼 제가 웬만한 꽃을 다 이렇게 동조색 동조색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붓펜 라인을 잡아주고 있죠 라인을 잡아주면 조금 더 그림에 조금 더 효과가 보여집니다 네 이 정도 해서 웬만큼 다 잡아주면요 이제 이제 또 다른 또 다른 선명한 것을 다시 한번 해요 자 부분부분 색 빨간색을 좀 넣어서 꽃잎 피는 부분에 강조도 해주기도 하고요 꽃봉오리 강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박명록에 쓰는 붓펜이죠 붓펜을 가지고 이렇게 꽃수수를 표현을 해 봅니다 붓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초보자분들은 붓으로 다 할 수 없으니 그냥 이렇게 붓펜으로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표현하기도 좀 수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붓 하나로 다 하려면 붓을 사용하는 것이 금방 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붓펜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효과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명하고 그림을 그려주는 이 기법은 문인화의 전통 기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일상의 도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라인을 빨간색 붓펜으로 라인을 긋고 또 이렇게 박명록에 쓰는 붓펜을 가지고 라인을 잡아 주니까 훨씬 더 꽃이 선명하게 살아나고 있죠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듯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줬고요 지금도 지금 이 부분에 노란색조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이제 물감이 말랐기 때문에 마른 다음에 노란색조를 강조를 해서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러면 꽃이 더 입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어때요 잘 보이시나요 네 확실히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빨간 라인과 어때요 빨간 라인에서 노랑 섞었더니 입체로 보이고 붓펜으로 이렇게 박명록에 쓰는 붓펜 가지고 꽃 수술을 네 꽃 수술이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네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부채에다가 매화꽃 그리기를 보여드렸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인화 기법이 아니라 일러스트를 겸비한 그런 문인화 기법으로 오늘 제가 창의놀이 부채에다가 문인화 기초 그림 그리기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구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